삼계탕을 시킬께요 이제 고구려 삼계탕, 들깨 삼계탕 들깨네 근데 얘는 한방삼동탕 한방 먹자 그냥 주소 공부하면 안되지 변경하고요 카드는 뭐지 핸드폰 결제하고 배달팁이 1400원 야 싸다 할인쿠폰은 사용 못하죠 이건 좀 아깝지 1원 이상 모두 사용하시고요 775원 사용했습니다 결제합니다 제 인정보니까 16,000 얼마 하네 15,000원 16,000원 6,000원 수고하시거 17,000원 도 recommends 막 presentations 무섭트 365 먹은거는 죽여줄테니깐 아 살코 이거 집어넣어야겠다 방탄하고 I'm loving it 아직도 접수 대기중이네 두 방 남았거든 이제 개념이 50까지는 안가네 다시 이렇게 이렇게 막 가진 않고 적당히 갑니다 여기다 한번 넣어줄게요 여분 카드까지 여분의 종이까지 이야 진짜 많이 썼다 여기까지 공부하느라 수고했습니다 진짜 고생했습니다 조건절 딱 두개 남았거든 깔아 끝이야 미리 종이를 그래서 뜯고 있을게요 미리 종이를 뜯고 있을게요 한대빛이 나오니?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아 으 진짜 옥가 길어 오직라는 아.. 아.. 야.. 수기 론드 없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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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두는 것도 1이라니까?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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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탱커가 있을 때고. 세컨드 윈드. 암프터 테이킹 데이미지 프롬 엔엠 챔피언 힐 백 썸 미싱 헬스 오버 타임. 어? 괜찮은데 얘는? 이거랑 바꿀까? 뼈방세 좋고. 세컨드 윈드. 두번째 바람 좋네. 어? 안되네? 이렇게? 이렇게 들어오겠네. 좋은거는 다 못들게 만들어갔네. 어? 이쁘다. 이쁘다. 케인한테 진짜 답이 없어. 후방가면 진짜. 잘하는 말든 간에. 카이팅 잘하든 간에. 맵리딩을 잘하든 간에. 나만 노리면은 이길 수가 없어. 내가 엑시에 가서 아는데 이게 답이 없더라고. 케인 진짜. 할거 없으면 종이치고 놀아야지 이렇게. 어차피 이거 다 찌를거잖아. 그지? 뭐 공작도 아니고. 다했다. 이런건 승리징표라고. 이런것도 다. 지워줘야돼 사실. 넘버업. 전부 다 만들어줘야돼. 이게 다 좋아가지고 다 들어갑니다 안에. 이렇게. 가죽 되어있어. 아씨 안되네 이게 지금. 뭐 롤안파랑 한 번 있으면 오겠지.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왜 먹어도 되잖아. 먹고 싶은데 책을 치워야 되는게. 귀찮아가지고 컴퓨터를 하고 있는거야 지금. 보세요 이제. 이제. 키보드 움직임을 보시면 됩니다. 이 왼쪽을 많이 쓰잖아. 키보드 전체 왼쪽에서 롤을 사면은. 이제 마우스는 별개고. 어. 임비 왔구요. 스프레이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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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 enemy has been slain. To the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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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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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 enemy has been slaye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An enemy has been slayed. An enemy has been slayed. An enemy has been slayed. Shut down. An enemy has been slay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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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 enemy is slayed. An enemy has been slayed. 왔네요 벌써 게임 적도록 하고 밥이랑 먹도록 하겠습니다 감상이란 해야지 고구려 삼계탕 고구려 삼계탕